안녕하세요 이황색의 유기농 일기입니다. 어제 그제 새송이 나는거요. 그거 확인 좀 하러 왔습니다. 얼마나 자랐는지 와 여기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. 탐스럽게 진짜 참 탐스럽게 크고 있네요. 자기가 와서 한번 봐라 그리고 또 좀 전에 아내가 송이를 발견을 더 했습니다 여기 2개, 3개, 4개가 났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송이를 따고 꽂아준 막대 같구요. 이거 하고 여기 하고 이제 올해 또 송이가 제대로 낳아주네요. 여기에는 아 밑에 여기도 긴가? 이건 아니네요 그리고 또 저기 위에 아내가 또 송이를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구요 여기에도 있고 송이를 지금 따면요 오늘이 토요일이라서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올해까지 기다렸다가 수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송이는 신선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 따면은 신선도가 떨어지면 품질이 그것만큼 저하가 되거든요 아 여기도 하나 있네요 여기에 하나 있고 여기는 제때 발견 못해서 썩어 버렸네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